방금 앞쪽은 싱가포르 에어라인이었고 그 옆이 바로 베트남 에어라인입니다. 베트남 에어라인은 파란색, 베트남의 상징인 아우자이가 유니폼인 모양입니다. 바로 옆에는 또 필리핀 에어라인이 있는데요. 필리핀 에어라인, 본니지와라고 써있죠? 필리핀 에어라인은 이렇습니다. 안쪽이 필리핀의 상징적인 섬들과 인테리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다행히 이용하는 이륵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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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면이 affäre한 역시나이 되었습니다. 여기가 있는 왼쪽이 앞쪽이 있는 방금 한 잔인고 아래인가에 오면이 wait에 그리고 이륵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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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륵이 있습니다. 귀신이 신나면은 이륵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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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륵이 있습니다.